안녕하세요 프라이메스의 안태소 본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에 종사하신 설계사분이거나 신입 설계사라도 보험관리자로서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함께할 가족분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프라이메스의 대형 대리점의 본부장으로서 많은 입사 문의와 보험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제 몸이 하나인지라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사를 하시면 제가 보험 문의나 혹은 많은 설계사분들이 입사 문의가 오고 있는데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팀장이나 지점장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보험 설계사로서 일하시면서 제가 신입 설계사나 경력 설계사분들을 붙여드릴 테니까 교육이나 혹은 설계 지원 아니면 설계사분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따로 경력이나 능력보다는 성실함과 그리고 인성을 보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번 상담한 다음에 제가 팀장이나 지점장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제가 어느정도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보험 설계사나 보험 영업을 원하신 분이라면 본인 연구 외에 고객을 직접 만나서 재무설계미 보험증권 DB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그 외에 유튜브나 인터넷 온라인 쪽 그리고 오프라인 쪽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부 들을 테니까 지인 연구시장이 영업을 꺼려하신 분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DB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인이나 연구시장에 영업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제가 보험 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DB를 제공해드릴 거고요. 보험 영업 외에 관리자로서 비전을 갖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팀장, 지점장 승격할 수 있도록 제가 보험 설계사분들을 붙여드릴 테니까 설계사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육성과정 및 관리자분을 꼭 찾고 있으니까 주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원하시면 기본급 플러스 통과수수료를 따로 드릴 수 있고요. 관리자로서 관리자 시책이나 아니면 오버라이딩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일단 연락 꼭꼭 주십시오. 아시겠죠?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